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내 형이 되고, 그 맛을 맛을 하고, 그러다 보니깐 이 정도면 뭐가 없을 수 없을까? 오늘 유튜브는 유튜브는 됐어요. 유튜브는 한 번 더 많이 하는 것 같지? 유튜브는. 아까부터 수영이 지금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지금 유튜브 봤고, 오늘도 진짜 아까 없던 유튜브, 빨리 들어오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